야 몸이 많이 있네 아니 길고먹어 마 대안아 니가 먼저 전화해야 되나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되나라고 어젯밤 꿈을 꿨어 응? 도로노 아니 마 위대아이 니가 먼저 전화해야 되나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되나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되나라고 어젯밤 꿈을 꿨어 응? 아니 그런 꿈 알지? 야 시계좀나? 여기 보셨나? 아니 연우야 어? 꿈 꿈 꿈 어? 대신하고 꿈 꿈 바지 넣어야 되나 서신다 꿈 꿈 꿈 꿈 거블린다